투스점 벌초로만 이기기 미션 투스점 벌초로만 이기기 미션 투스가 나와야 되는데 제발 투스 나와라 어 그래 그 레더 좀 낮은 곳은 이제 투스가 잘 나오긴 하지 빵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이제 벌초로만 이기는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야 벌초는 뭐 일단은 뭐 해볼까 아 뭐 그러면은 야 잠깐만 마린도 아이 뽑으면 안되는구나 아 그러네 야 배럭 더블할라 했는데 배럭 좀 빨리 올려야겠네 김성현님 어서오세요 나랑 이름이 똑같은데 중국 마린이요 아 안 뽑아도 돼요 강님 어서오세요 마린 뽑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던지게이 타는거 아니야 잘하세요 뭔가 좀 불안하다 오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엄청 잘하시나보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세운기님 어서오세요 야 얘 뭐야 왜 가만히 있는데 왜그래 세운기좀 거ppa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데 안되겠다 여러분들 그 전징게이트만 아니면은 마린은 안찍구 한 번 보자 일단 센터 한 번 정찰해볼게요 이 친구 제대로 호축 내줘야겠네요 일단은 게이트는 없고 자 민드는 뭐로 해볼까 야 이게 그 마린을 놓고 보니까 종찰이 종찰이 다 됐는구나 오 야 뭐야 딱 이거 보면 초보인 줄 알겠다 아 조 야 조 야 건물 짓는 거로 방해하면 안 되지 야 드라군 움직임이 좀 좋다 자 가스 조절하고 자 가스 조절하고 자 가스 조절하고 자 가스 조절하고 혹시 까스 조절하고 이쁘고 저 말하고 자 마인을 빨리 깔아낼게 이 친구 자 안 polymer 네 갑니다 모델 나 나 나 간섭거리인데 네 멀티하고 자 속옷도 누를게요 한숨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하는거 아니야? 그렇지 모르잖아 레더에요 레더 간절하게 네 엠배도 하나 지을게요 자 멀티 놓고 상대가 어 무난한 옥드라네요 무난한 옥드라 자동으로 있네 정면도 들어갈게요 정면도 들어갈게요 잘 못하는데 뭐 정면이 우와 안되 안돼! 자 이 벌처를 최대한 오래 살려야되요 자 그렇지 어? 여긴 왜 다 여깄냐? 여러분들 상대가 먼저 도발했잖아 도발의 은혜 뿐이에요 저는 도발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겁니까 2팩을 보니까 좀 안전하게 했나보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하면 보지마 인마 나가 아니 태븐 말고 나가 인마 불편하면 왜 봐 이상한 군미네 왜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냐 왜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냐 어? 어떻게 살아 세상을 불편해서 사는것도 불편하겠다 어? 자 라우니가 옵니다 어? 근데 드라군이 좀 많다? 하하하하 하하핳 어? 네? 갑니다 악 고맙 아 도발 잘하네 예예 야아 마인드의 감정체인 아니 이렇게 나갈거면 왜그랬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해주세요 아 슬레이어님 100개 미션품 감사합니다 슬레이어님 100개 미션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